대아빠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6살 아들 새쌍둥이를 키우기는 30대 주부입니다. 아이고야. 아들 새쌍둥이? 새쌍둥이. 와, 벌써 막 깜짝아. 깜짝이야. 애도 생각해봐, 6살. 깜짝이야. 아유, 우리 훈이 옷 입자. 응, 알았어요. 우리 준희, 너도 이리 와. 아, 싫어, 싫어, 싫어. 윤희, 남은 밥 다 먹어야지. 아, 먹기 싫어. 정말이지. 매일 전쟁이 될 거 따로 없는데요. 근데 가장 큰 골칫거리는 따로 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 좀 자고 나 좀 도와주면 좀 안 돼? 어휴, 나 어제 밤새 영화 본 누나 잠 못 잤어. 아유, 더 잘래, 몰라. 아니, 이 새쌍둥이보다 더 철없는 남편이 문제입니다. 아들 넷이네. 새쌍둥이 육아에 일절 관심 없는 것도 모자라서요. 여보, 딱. 나 밥 하는 동안만이라도 좀 안 될까? 아유, 참. 알았어. 하지만 5분도 안 돼서요. 아유, 자식 진짜. 아, 이런 시댁. 어? 아, 열받네. 넌 이런 거 씻기, 너 이런 거 씻기. 아빠만 안 드려. 이야. 아유. 아유. 아니, 6살밖에 안 된 아이들한테 욕까지 서슴지 않고 해요. 우리 남편이요. 아, 근데요. 육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더 심한 건요. 제가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글로 표현 못해요.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딱 듣고 어때요? 너무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반만 아홉 번이에요. 지금은 하는 거 그리고 양치만 아홉 번이에요. 다 해줘야 되고 그런 거 다 하면 앉아있을 시간도 솔직히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남편도 있으니까 셋은 힘들지만 하나는 뭐 그렇게 사실 저는 주말마다 공연 투어를 하면 가족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애기들이 많이 와서 남자를 볼 때 남자와 여자를 좀 달라요. 남자 아이들을 마술을 보여주면 이래요. 근데 여자 아이들은 이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해준 맛이 나지. 나는 결혼하면 꼭 여자 딸을 낳으면 얼마나 이쁠까. 몬스터 엑스는 아직 어려서 결혼은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애를 많이 낳고 얘기를 많이 낳고 싶은데 오늘 여기 왔다 가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새쌍둥이 어머니 나와주시죠. 아니 저는 새쌍둥이를 한 날 낳은 거잖아요. 낳는 것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결혼 4년 만에 애기가 안 생겨서 시험관을 했는데 다행히도 처음에는 둘이라 그래서 쌍둥이인 줄 알고 어떻게 초음파를 봤는데 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의사 선생님한테 저거는 뭐냐 이랬더니 공기방울일 거라고 혹시 모르니까 초음파를 한번 대보자 했는데 거기서 심장소리가 나는 거예요. 의사들은 아무래도 산모도 위험하고 애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선택유산을 권하더라고요. 근데 심장소리 다 들어버렸는데 지우는 게 참 엄마로서 죄짓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맥수술이라는 게 또 애기가 이렇게 세 명이다 보면 빠질 수가 있대요. 중간에 수술을 하게 돼서 입원도 하고 임신성 당뇨 너무 많으셨구나. 이렇게 어렵게 또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남편이 전혀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안 봐준다고 에이 한 명은 봐주겠지. 신생아 때는 수시로 이렇게 우니깐 두 시간에 한 번씩 우유도 줘야 되고 근데 남편은 이제 자기방 가서 문 닫고 자 버리고 밥 차려주는 시간만이라도 봐주길 바라는데 혼자 나와서 담배 피고 오고 담배까지 피는구나. 그래도 주말에는 남편이 직장 안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쉬시니까. 주말에는 이제 자기가 쉬기 전날이니까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 본다고 새벽 네다섯 시까지 혼자서 거실이나 자기 방에서 이제 영화를 봐요. 총각이네 총각. 우리는 이제 자취하네 자취. 자취생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사연을 듣다가 깜짝 놀랐던 게 아이를 봐주다가 남편 분이 욕도 하셨다고. 이의 하 broaderdim 거기 잘하는 욕이 식 건추 씨엑스댁 크 anlat 그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맨날 애들은 아빠 밉다. 아빠 너무 나빴다. 그러니까 첫째는 맨날 주눅들어서 아빠 눈치 보고 둘째는 이제 아빠를 이렇게 맨날 째려줘요 셋째는? 셋째는 거의 엄마만 좋아해요 엄마한테만 기울이지 않았나 보다 성향이 다르네 자 그러면 아빠랑 만나볼게요 새싱둥이 아빠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내의 고민은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쉬는 게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진짜 핑계 생각하겠다 또 도와주고 싶어도 와이프 성격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고 제가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애기 옷을 한번 개 해달라고 하면 정말 그냥 막 대는 거 있잖아요 정답이 돼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정말 주말에 개인적으로 그냥 영화만 보시는 거세요? 제가 원래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마블 쪽에 아이언맨이라든가 네, 히어로물 좋아해서 한꺼번에 보고 합니다 좋아해서 와이프도 영화를 같이 좋아했었는데 와이프도 같이 봐야지 와이프는 영화 좋아하진 않고 제가 보니까 그냥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아내의 취미는 뭔지 아세요? 아내의 취미는 살림을 엄청 잘해요 살림을 엄청 잘해요 진짜 아내의 취미는 살림이라고요?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정리 정돈 좋아하고 네, 집에 머리카락 하나가 없을 정도? 꾸미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한번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끌고 근데 마블 영화 보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랑 놀아주기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놀아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한 명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주고 어부바 해주고 이렇게 놀아주다 보면 둘째, 셋째가 줄을 서 있어요 네, 형이 저기 놀아달라고 해줬는데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줄을 서요? 네 체력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는 좀 그런 걸 제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빠 놀이공원 문을 닫았네 문을 닫았어 아빠 놀아주는 게 이 아이들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진짜 힘들죠? 네네 그럼 아내가 그 세 명을 다 돌보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근데 어머니가 놀아주는 것보다 애들 세 명이서 이렇게 막 노는 시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그냥 셋이 놀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뭐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돼야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좀 놀죠 놀 수 있는 아빠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딱 그때밖에 없거든요 그쵸? 맞아 맞아 지네들끼리 놀고 아빠 무시하고 해서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엔 욕도 조금 나오고 아내면 어때요? 남편이 평소에도 좀 욕하시는 성격이에요? 네, 애들 목욕 좀 한번 어쩌다가 씻겨주면은 5분 안에 빨리 씻으라고 윽박 지르고 아 애들끼리 씻겨주는 게 아니고? 네 군대인데요 군대 네 진짜 군대예요 5살 때는 이제 뭐 훈육한다고 말 안 들으면 애들 꽉 잡고 있으라고 TV에서 누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깜깜한 방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2, 30분을 잡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애는 이제 공포에 질리고 그렇지 네 때리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때리세요 거의 3살 때? 3살 때부터 맞았던 거 같아요 그냥 뭐 엉덩이 정도 이렇게 어디를? 발바닥 말을 너무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랑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혼날 짓 하면 한 대, 어떤 짓 하면 두 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3살 때? 네 3살 때부터요? 어른도 아는데 그래서 효자손을 들고 가면 애들이 이제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장난을 소통 필요 없이 깨닫는 게 아니고 제일 편한 방법이죠 어른이 어른만 편한 거예요 어른만 편한 거예요 어른만 편한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온 거 같아요 어떡해 바빠 바빠다 귀여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라 윤이 준이 아이고 이뻐라 윤이 준이야 안 하고 отлич hela 아이고 안동인데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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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 아냐 아빠 어디있어? 아냐 무릉 아빠 아빠다 아빠 아빠 아빠한테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빠한테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아빠. 아빠 안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누가 첫째고 둘째고 그래요. 주세요. 1 2 3이요. 1번 1번에 와. 앉아요. 거기 앉아요. 일로 와요. 아유 정신없다. 그렇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좋아. 뒤로 와야 해. 뒤로 와야 해. 몇 살? 서륜 살. 서른 살. 서른 살. 이름? 다섯 살. 다섯 살. 몇 살이야? 네. 몇 살이야? 네. 마이크. 안 살 차이가 나요. 아. 하는구나. ,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빠 좋아요? 아니요. 오, 아빠 좋아요? 아니요. 오. 오. 아빠 화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해 이렇게 아빠가 화내요? 엄마야 말랬네 엄마야 말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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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왜 맞아 가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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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깐인데도 좀 가능 friendships 계속 저기요, 정말 저기, 하나는 안 그래. 하나는, 하나는 안 그래 지금, 하나는 안 그래. 쟤네 크면 얼마나 변드라지 마요. 쟤네 크면 얼마나 변드라지 마요.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자, 여기까지 누가 빨리 오래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힘드시겠다. 아니, 어머니는 매일 이걸 한단 말이에요? 야. 저거 봐라, 지금 저 밑에서 우리 작가들이 두 명 하는데도. 매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얼마나 똑똑해, 버티잖아. 버티잖아. 글 disclosure. 글쾌 알 . 어떻게 해? 어? 고사의 손으로 버티는 거 봐. 아니, 내가 버티잖아. 왜 그래요? 아빠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피곤해, 벌써. 엄마가 진짜 힘드셨겠다. 진짜 힘드시겠다. 우리가 지금 기운거리고 있어. 이거 말고도 또 있단 말이죠? 남편은 드론, 아시카, 장난감에 엄청 돈을 아끼질 않아요, 그런 거는. 그것도 혼자만 갖고 노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라면 하나씩은 다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이나 이런 걸 제가 취미가 아예 없거든요. 아유, 그랬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거 얼마짜리예요? 가격 좀 나가겠는데요, 아버님? 드론 세트가 한 120만 원 정도 하고요. 고글만 72만 원짜리. 고글만 72만 원짜리. 어머, 어머, 어머. 아시카인가요? 우와, 멋있다. 이것도 한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저기, 안에는 알고 있었어요, 저게 드론이? 15만 원. 15만 원으로 알고 계셨어요. 아시카는? 초고는 20. 20. 근데 120. 다, 다. 100을 빼고 얘기를 해줬나 보네요. 취미가 여기까지지 더 있지는 않죠, 솔직히. 하도 놀라서 그래요. 요즘 3D 프린터에 또 빠져있어갖고. 3D 프린터에 또 빠져있어갖고. 그거를 사고 싶다고 몇 년의 노래 부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금목걸이 메달이 있었어요. 그게 한 3돈 반, 4돈 되나? 근데 그거를 팔면서 이거는 할머니가 나한테 3D 프린터를 사주는 선물이라고. 할머니가 웃고 계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또 이제 또 가서 사갖고 오더라고요. 아기들 장난감 좀 뽑아서 같이 만들어서 좀 애들 주려고. 아니요, 그거는 무슨 천으로 녹여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날카롭고 잘 부러지기도 하고 위험한데. 맞아요, 날카로워. 애들이 못 가고 물겠네. 그냥 뭐 만들어줘도 해골 반지. 뭐 해골 무슨 대갈통. 해골 대갈통. 해골 대갈통. 자기가 갖고는 거지 그건 애기들이 갖고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핑계네, 핑계. 원래 직업이 이쪽이랑 뭐 관련이 있으세요? 직업이랑 관련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청소기 부품 이용해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그 연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오, 아이디어다. 광풍 장치. 이미 발명가였나 봐요. 비슷한 걸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솜사탕 기계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솜사탕 기계? 그걸 왜요? 애들 솜사탕 만들어주려고. 저기 3D 프린트로 다 만든 거예요? 네, 가상하시다. 재주가 있네. 와,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긴 신기하다. 이거 움직여요, 지금. 이거 움직여요. 오. 뭐야, 여기. 이건요? 이건 애들이 좀 좋아하는 거미. 이건 애들이 좀 좋아하는 거미. 이건 애들이 좀 좋아하는 거미. 뭐 툭하면 내가 애들이 좋아해. 다 애들이 좋아해. 아니, 이렇게 애들 찔리면 어떡해요, 형. 비겠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얘기는 하지만 본인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 선사탕 한번 만들어 봐주세요. 오, 빨간색. 이거 봐. 아니, 이거 대야를 두 개 사서 이렇게 만든 거네요? 어? 어? 뭐 나온 게 없어. 네, 좀 열 받아야 해. 뭐 나온 게 없어. 네, 좀 열 받아야 해. 아, 애들 좀 많을 텐데. 언제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예열하려면 좀 걸려가지고. 얼마나 걸려요?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하나 만드니까 20분 걸린다고요? 하나 만드니까 20분 걸린다고요? 한 20분 걸린다고요? 하나 만드니까 20분 걸린다고요? 자 이 시간에 세쌍둥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서. 아 나와서 나와서 있어. 고여! 검은실 같아. 오오오 신기하다. 이런 거 애들하고 놀면 재밌겠네요. 온 집안에 날려서 그때 이후로 안 하고. 날라간다 날라간다. 아 진짜 날라다니네. 온 집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나네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지금. 아니 이만하게 나와야 돼. 설탕을 얼마나 넣는데. 설탕을 많이 넣어요. 설탕을 많이 넣어요. 테마실을 잘 좋아했는데. 뭐 plants. 두 개는? 매직! 매직! 매직, 매직. 1억은 진짜잖아요. 아이돌에서 좀 특이하긴 해요. 근데 그게 딱 한 번이에요. 해준게. 솜사탕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 건 딱 한 번. 아 근데 여기 남편 분 옆에 계신 분이 아주 지금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계시고. 아니 우리 두 뇌의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마음 아프죠 우리 왜 마음 아프냐면 우리 딸이 진짜 진짜 이뻤어요 이쁘고 진짜 곱게 키웠는데 셋을 낳아가지고 어깨가 굽었어요. 어깨가 굽었어요 굽고 목소리가 이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소리였는데 벗은 목소리까지 굽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아가하고 쓸어선 애들 키우는지 아니 사위가 이렇게 취미생활 많은 줄 알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돈은 안싸더니 해주는 거예요 안싸더니 안싸더니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삼둥이들 키우니까 조금씩 이제 보충게 드려요. 아니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조금 애들. 좀 도와주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신랑한테 이렇게 줬었나봐요 근데 저한테 비밀을 별로 한 거죠 안주고. 그러다 나중에 걸려서 지금은 이제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줘요. 직접 줘요? 아 정말. 딱 걸렸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들한테 써야 되는데 자기 취미생활을 쓰고. 그러니까요. 제가 1년 6개월 정도는 출퇴근하면서 애들을 봐줬어요. 같이 울고 같이 깨고 밥도 동시에 먹여야 되는데 엄마 손이 워낙 부족하니까 혼자는 힘들죠. 그래서 큰애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데려가서 키우다시피 했었어요. 아빠 손잡고 하면 손 띄워놓고 빡 띄워둬 보면 이모부 손을 잡는 거예요. 이모부한테 아빠 아빠 그래요. 별로 놔두고 워낙에. 아빠 아빠. 되게 평판은 좋아요 외부에서는. 근데 가정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 제발 술 담배 좀 금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해요. 집에서 기본 평일에는 한두 병. 한두 병 두 병? 매일요? 네 매일. 주말에는 쉬는 게 전날이니까 이제 세 병 네 병. 세 병은 못 담배 많이 쓰네. 담배는 그러면 나가서 계속 수술 왔다 갔다 해 담배 피해? 집에서도 근데 가끔 피해요. 지금은 아니겠죠. 애들 잘 때는 애들 잘 때는. 아 이거 뭐 가지가지 하네요. 진짜.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많이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팀장 처음 진급하고 할 일도 많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급을 하고 그 뒤에 애가 생긴 거예요. 매일 병원 가고 집에 가고 전화 오고. 회사 못 나가고. 그래서 최초로 제가 육아 휴직 비슷한 걸 받았어요 3개월을.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진짜 열심히 와이프를 챙겨줬거든요. 밥도 다 챙겨주고. 코는 이제 임신 중일 때. 임신 중일 때. 그쵸 왜냐하면 병원에서 누워만 있어야 되고 저를 아예 화장실도 못 가겠거든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고. 아 근데 저도 놀고 있진 않거든요 주부 주부가 아니라 저도 낮에는 애들 유치원 보내고 잠깐 일하고. 무슨 일이었어요? 앞벌이세요? 무슨 일이었어요? 미용 쪽에서 일을 해서. 하루 종일 그럼 서서. 네. 이게 이제 총체적 난격인 느낌이 들어요 그쵸? 시간이 나면 뭐 하고 싶어요 남편이 좀 도와줘서 시간이 난다. 근데 지금 서너 시간을 준다 해도 특별히 생각을 해본 게 없어요. 시간 나면 좀 자고 싶어요? 잠은 포기했어요 그냥 아기 낳는 순간부터. 오늘도 몇 시간 자고 주무셨어요? 오늘도 한 세, 네 시간 잠나? 네. 애들이 이제 막 같이 자니까 한 방에서 저한테만 다 들러붙어요 자면서도. 저도 가로로 잤어요. 아이들이 옆에 오고 싶어 하는데 셋이다 보니까. 가로로 자던지 그래서 그냥 똑같이 두고 살 대고 이렇게 자던지. 좀 달라져야지 라는 생각을. 지금 상황에서 더 바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애들 조금 더 크지 않으면. 말 그대로 알아들을 때쯤 되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때까지 아내가 혼자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같이 해야죠 같이. 첫 번째 사연에 남편분께서. 저런 애가 있으세요? 고개를 막아주셨어요 지금. 계속 지금. 진짜 당신이 어떻게 애들 세 명 낳으면 어떻게 키우는지. 어. 제대로 된 아빠가 뭔지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좀 보여주세요. 어머 어머 보여주면 안 돼요? 나랑은 이렇게 키우고 싶다. 예예예. 만약에 남편의 논리라면은. 뭐 아빠들 키우기 제일 쉽죠. 말 안 통할 때는 그냥 안 보다가 나중에 말이 통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학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그럼 다 이해해주겠죠. 그럼 세상 자식들 다 속 안 썩이고. 엄마 아빠랑 다 잘 지내게 말 통하는 순간부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애들 입장에서 잊어서 아빠 행세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왜 일찍 일찍 다니고 아니 왜 뭘 해줬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방송 떠나서 명심해야 돼요. 신동엽 씨 막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자고. 요즘 일찍 일찍 집에 들어가고. 그럼요. 자 남편한테 직접 한마디 하시죠. 남편아 술 좀 적당히 먹고. 이제 삼둥이 더 키워놓고. 그때 취미를 즐겼으면 좋겠고. 주말에는 제발 좀. 아침 10시에 눈 좀 떠줘. 근데 애들 세 명 키우려고 힘들고 지치지만. 거기서 느끼는 기쁨이 있죠. 엄마 엄마가 제일 이뻐하고 양기고 뽀뽀해주고. 아까 세례씨도 달려드는데. 제가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잠옷을 입고 있어도 애들 눈에는 이뻐보이는 엄마. 그래요. 그래요. 그거 하나죠. 그거 그 얘기로. 다시 태어나도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될 거예요? 아이들은요? 아니 이 아이들은. 남편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가서는 다시 태어나면 남편은 바꿀 수 있어. 아 네. 이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도. 그럼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힘든데. 잠 못 자는데. 네.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남편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 하시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말에는 일찍 일어나는 아빠.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 술은. 되도록이면. 평일 날 안 먹고. 주말에 먹는 걸로. 그리고. 진짜. 아이들한테 막 잘 놀아주는 아빠가 못될지언정. 욕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좀 놀다가 지쳐서. 아이고 도망가는 아빠의 모습은. 나중에 뭔가 이렇게 다시. 접점이 생길 수 있지만. 욕하고 화내는 아빠는. 나중에 절대 다시. 접점이 생기지 않아요. 몬스터 엑스버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당연히 고민. 놀라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분이. 히어로움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블 영화. 굳이 그걸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히어로가 있잖아요. 진짜. 왜냐하면. 아니 일 좋아하지. 아이 셋 다 키우지. 남편 뒷바라지 해주지. 슈퍼 히어로움을. 이런 히어로가 어딨어요. 맞아 맞아. 나는 이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탁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굽니다 생각하시면. 눌러주시죠. 5. 4. 3. 2. 1. 그만. 자 과연 몇 표나 나왔는지. 100표는 당연히 넘어갔겠고요. 현재 153표가요 1위가. 162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162. 우와.